할미꽃축제장에 왔습니다. 할미꽃축제장이 어디이냐 하면 우리집입니다. 여보 할미꽃축제장 우리집 맞죠? 꽃구경도 하면서 축제장에서 꽃구경도 하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와 우리집에서 꽃축제 구경하면서 이거 다 캐버려야지 되는데 지금 한두둑 두두둑 세두둑 중에서 한두둑은 다 시약해버렸습니다. 이게 참나무라고 하얀 민들레가 요기에서는 잡초기 때문에 다 요렇게 하얀 민들레를 캐버리고 있습니다. 요렇게 명이나물 중간에도 하얀 민들레 있는거는 다 캐버려야지 되구요. 우리집에서는 요기가 하얀 민들레도 잡초 참나물도 잡초랍니다. 다 심었어요. 비트도 심구요. 쑥갓도 심구요. 양상추도 심었답니다. 꽃구경하면서 집에서 놀면서 놀면서 채소들 텃밭 채소들 심어놨답니다. 그리고 잡초도 뽑아주고 구면서 투입축제장에 왔습니다. 투입축제장이 우리집입니다. 철컥 예쁘죠. 요게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. 투입축제장이 우리집이랍니다. 철컥 인증서 찍으면서 이번 영상 찍으면서 축제장에 온거 좋아요. 수선아 꽃서부터 투입꽃서부터 축제장에서 놀고 있습니다. 무스카리 꽃서부터 우리집 언두막도 보이구요. 이제 철축꽃 다 피기 시작했답니다. 주일립축제장에서 철컥 인증서 2분 30초 영상이었습니다. 안산 호수공원 수양버들입니다. 예쁘죠. 자 봄에 요거는 할미꽃 요거는 할미꽃 바오세미농원에 피어있는 할미꽃 요거는 동강할미꽃 요거는 수선아 요거는 툴립 요거는 진달래 요거는 토정할미꽃 요거는 하얀 민들레 요거는 동강할미꽃 요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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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